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니까 조금 편안하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물론 또 고향 가시는 분들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평일날은 선거 문제를 다루기가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오늘은 큰 마음을 먹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실을 취합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문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 문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북조선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 목요일 실방송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여러분들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까푸카 님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준비한 다큐멘터리 방송입니다. 공병호 tv를 들어오셔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몇몇 주요 우파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셔도 한 시간 조금 더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만 첫 번째 다큐멘터리와 달리 이거는 이제 실물 투표지 그리고 또 통계적 증거 이런 부분들을 또 총동원해 가지고 만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왜? 더 카르텔 방송을 꼭 한번 보시고 아마 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겠지만 첫 번째 다큐멘터리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런 건데 어제 오전 10시에 공개된 이것은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또 생생한 아마 한 80여 분 정도를 보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북한 선거가 잠시 나오더구먼요. 북조선이죠. 북조선 선거도 대개 이제 국가를 유지하니까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북쪽 사람들도 선거를 하고 다만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하고 다른 것은 비밀 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이 공개된 두 번째 사이로 부정 선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도 비밀 선거가 많이 침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우하단에 법이 정한 바코드 대신에 qr코드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qr코드가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 분류기가 qr코드를 읽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천 분의 1초까지 그 일렬번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고스란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지게 된다. 누가 찍었는지 이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유일하게 자유국가하고 북한이 다른 선거제도의 특징이 자유선거 평등선거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비밀선거가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에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정치적 성향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선관위에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죠. 그 말도 많든 사전투표지의 우하단에 있는 법이 정한 것을 위반한 qr코드가 일렬번호를 사람들에게 다 제공하고 천 분의 1초까지 누가 어디서 표를 던졌는지를 밝혀지기 때문에 한국도 비밀선거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를 던지신 분들은 절치선을 자르면 그게 일렬번호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분들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을 정확하게 선관위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올해 아마 7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70대 중반됐는데 젊은 날 프랑스에서 공학 박사를 하시고 평생 동안 인화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지냈던 공과대학 학장도 지내시고 있던 허병기 교수님 허병기 교수님이 아주 신뢰성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4.15 총선과 같은 그런 사전투표의 선거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몇 경분의 1인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아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이제 허병기 교수님은 인천연수홀에 관해서는 연구 논문도 발표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그걸 다 총종합해 가지고 저서도 두 권종을 내셨는데 보시게 되면 허병기 이나대 명예교수 인천연수홀을 분석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어제 다큐멘터리에 상시하게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그들은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는 물론 올해의 현장 경험을 통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사전투표는 항상 한쪽 성향의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작이라든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정지작업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해 왔다. 허병기 교수님이 쓰신 연구 논문입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은 4.15 총선 투표 결과를 체계적으로 조작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50석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였을 것이다. 수학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기계적 조작 한 가지가 더 들어가게 되면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해온 거죠. 그 연구 논문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조작을 하기 이전에는 민경욱이 5만 2천 889표를 받았고 정일영이 4만 7천 924표를 받았고 이정미가 2만 4천 641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찾아낸 방법하고 달리 수학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조작하기 이전에 표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민경욱 후보가 당선된 것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든 간에 이 허병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님 말씀은 4.15 총선 같은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조도 아니고 몇 경분의 1이다는 거죠.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월 같은 경우는 몇 억분의 1인 거죠. 그게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북조선 선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북조선은 그냥 비밀 투표를 하지 않고 거의 공개 투표를 해 가지고 어제 그런 왜 더 카르텔이라는 두 번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잠시 북한 상황이 나오더군요. 그냥 모년 모시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A지역은 누구 B지역은 누구 그렇게 관영방송국에서 그대로 발표 를 하더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를 하는 것은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투표자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다 이런 데이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선거를 하는 폼은 잡지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북조선선거관리위원회하고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좀 깊게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정선거의 현재 현주소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현재 실제는 어떤가 4.15 총선이 끝난 것이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이제 3년하고도 거의 한 6개월이 지금 다 돼가는 시점 입니다. 제 자신도 참 사람 앞날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시간에 가장 돌아올 수 없는 시간 가운데 한 3년 6개월 을 이렇게 선거 문제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또 책도 다섯 권 집필하고 이렇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운명이란 것은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기가 참 힘든 거죠. 어쨌든 간에 유튜브를 한 것도 참 우연한 일이지만 유튜브를 하다가 결국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사람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진지하게 어떤 일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닥 치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품성 성정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더라도 크게 이렇게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젊은 날도 그랬지만 이 정의로움 반듯함 올바름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 선거 문제를 몰랐으면 그냥 입을 다물었을 건데 그건 이제 아는 한 그냥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 선거는 일명 선거 사기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사기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사기는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고 임극정이 50표를 받았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100표를 받은 사람들이 성자가 되고 그다음에 50표를 받은 사람이 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 표현을 쓰면 all or nothing 게임이죠. 중간에 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패자가 명확하게 가려지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공직선거든 초등학교 반장선거든 간에 모든 선거는 투표지에를 이렇게 배포하고 투표지에 기표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걸 투표함에 넣고 투표함을 까 가지고 그것을 개수해 가지고 몇 표를 받았는지 이렇게 세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아주 특이한 그런 통계적 현상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승리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모든 투표소에서 거의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처럼 젊은 날 숫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투표 득표율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득표수를 이동시켰구나 득표수를 정감시켰구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파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지금 방송활동을 하지 않지만 바실리아tv를 운영했던 조슈아 씨가 엑셀이 아주 능숙하니까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선거구별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 격차를 여러분들 보내준 것을 제가 보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130건 이상 정도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선거 무효 소송 가운데 제 기억이 정확하면 6건에 대한 재검표 작업이 있었는데 재검표 작업에 등장한 모든 투표지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는 모두 다 파쇄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소각시키고 선관위가 이렇게 새로 만든 그런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 거의 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이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확정적 사실입니다 정치를 하는 이준석이나 하태경 씨 그리고 언론인인 조갑재나 전규재 씨가 아무리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그거는 그냥 재검표 현장에 드러난 위조투표지나 그다음에 4.15 총선과 관련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의 조작상태를 파악하게 되면 확정적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다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그냥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4.15 총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까 이 선거 사기를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한 번 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여러 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작업을 뒤에서 완전히 이렇게 뒷받침해 준 사람이 제야 전문가인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단발성의 행사가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구현하기를 원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국가를 접수하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겁니다 4.15 총선이 단발적이고 이례적인 부정선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좌익공화국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것이 그리고 그 조작에 철투철미하게 부역을 하고 협력을 한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명 헌법기관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소위 특정 세력의 집권을 돕기 위해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득표수 조작을 해 왔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일망타진된 그런 시기가 있으면 정말 제야 전문가와 함께는 훈장을 주어도 그냥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현주소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문재인은 문재인이 여러분들 권력을 획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불이한 여러분 탄핵 이후에 좌파들이 이런 권력을 장악하는 첫 번째 사건인 여러분들 경남도지사였던 김 누구와 있죠 그 알고리즘 가지고 조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 누굽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거의 전부를 다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소위 만행의 그각 무도한 범죄 활동의 선관위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7번의 2017년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단행이 된 겁니다 그것이 다 까발려진 겁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들 완료가 된 것이 2022년도 12월 초순 무렵이었고 여러분들 그때 그것이 맞춰지자 제가 이걸 그냥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글을 써서 발표한 것이 지난 6월 30일까지 발표한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치체력과 선거관리비아 내가 선거를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해왔는가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들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설 수 있는 부정선거를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조작이 된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도 2023년도 여러분들 4월 5일 보궐선거가 모두 다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보통선거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래 자기 이익에 민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 심각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크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추측하건대는 본인들이 이것을 다뤘을 때 올 수 있는 본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안 알겠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그다음에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정도를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윤 대통령조차도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대한 탄압이 문재인 정권 때보다 훨씬 심해진 겁니다 지금 공병호 tv 조회수 보시기 바랍니다 천단입니다 천단이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신경을 정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전혀 신경을 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딱하게 된 거죠 부정선거가 일상이 된 그런 나라가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에 대한 천문학적인 증거가 축적됐고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누가 주범인지만 못 잡아낸 겁니다 주범은 선관위 내에 있겠죠 선관위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내에 4.15 총선에 기획한 자가 양정철이니까 그 밑에 이건영이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들 주역이었고 그 위에 그 당시 이해찬 씨가 당대표였고 이인영 씨가 원내대표였고 윤호중 씨가 사무총장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푹 주무시고 나오시면 새벽에 돼 있을 겁니다 송영길도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이완용이가 여러분들 나라 팔아먹을 때 100년 후에 본인들의 후손들이 북한 땅에 저렇게 고통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를 덮고 우리가 넘어가면 여러분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개인사든 국가일이든 간에 모든 일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나오는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사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인과 음부입니다 선거부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이거는 이완용에게 필적할 정도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겁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이속에 밟고 그다음에 먼 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당장 눈앞에 여러분들 이등만 신경 쓰는 그런 속성이 있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앞으로 나라를 망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그런 앞길하고 아이들의 장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못난 조상들이면 선거제도 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가지고 북한과 꼭 같은 그런 선거제도가 여러분 실시된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나는 살 자신이 없거든요 선거를 뭡니까 일상적으로 선관위가 다 이런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 겁니다 지금이야 베네수엘 아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를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정선거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죠 예단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일곱 번 선거 부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 부정선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해서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는 이런 만천하에 다 드러난 그런 공지의 사실입니다 일곱 번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아주 중요한 두 번의 2024년 4월 11일 총선 조작 안 하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봐야겠네요 2027년도 대통령 선거 조작 안 하겠습니까 조작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인력만 가지고도 득표수를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산조작이 주력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부정선거 안 하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이 100% 오를 수는 없지만 일곱 번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재미를 봤는데 두 번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간이 컸으면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22년에 실시가 됐습니다 전부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심지어 광역의회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까지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런 조작했던 방식을 그대로 뭡니까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윤석열로 대통령이 바뀐 2022년도 유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그대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옥은 2022년 또 유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에 그냥 그대로 까발겠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하고 차이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권력을 새로 잡은 사람들의 얼굴을 좀 세워줘야 되니까 조작값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조작값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100장에서 여러분들 30장을 훔칠 것을 100장에서 15장을 훔치도록 조작값의 숫자가 크기가 좀 줄어든 겁니다 정권이 바뀐 데 이 짓을 한 겁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참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을 좀 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그 결론을 합리화하는 그런 거짓에 얼마나 익숙한지 사람들이 저도 그냥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사람들의 진지함이 거의 없어요 성실함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진지하게 문제를 파악해야 원인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원인이 제대로 파악돼야 여러분 그다음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뭡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깔아뭉개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졌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렇게 조작하더라도 국힘당에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2023년 4년 또 4월 12일 총선이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뭐죠 예고하는 것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인데도 공천을 잘하면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 무슨 지지도가 완전히 뭐죠 기우제 기우제 지내는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 초기는 대개 서설이 퍼럽고 좀 권력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라는 것은 정권이 등장하고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아주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 나의 구청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선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가 주도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파 교육감 후보와 당선이 됐는데 낙선을 시키고 좌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켜준 겁니다 울산 남구 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 낙선을 시키고 더블 민주당 여러분들 후보를 당선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023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나올 결과입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딱 잡고 나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냥 식물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선거 조작 세력들을 일망타진을 못하면 모든 공직선거에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산 교육감 선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김주홍 후보는 우파 교육감 후보고 이 김주홍 후보한테서 표를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민주노통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청창수보한테 지원해 줍니다 청창수보는 공무중에 사망한 2022년 12월에 사망한 노옥희 후보의 남편 되는 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권이 1년이 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 35%를 넣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에 더해 준 것이 이렇게 깨알처럼 다 나온 겁니다 2532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의 플러스 2532표를 더해 줘 가지고 총 조작규모가 울산 중구에서 5000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 머무는 안 되고 이게 2023년도 4월 11일 총선의 예고편인 겁니다 얼마나 교육받은 사람들이 국힘당 내부에도 많을 건데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예고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참 이게 나라가 완전히 접수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은 민간이 노력을 해 가지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 공개해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감각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울산에서도 북구입니다 북구 3574표를 훔쳤던 북구에 이 북구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북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35%면 조작의 규모가 큽니다 조작을 해 놓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익값이 큽니다 6% 9% 9% 12% 14% 1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조작을 해 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넘어서 확 큰 수거차가 나옵니다 차익값 그래프를 여러분 그려보게 되면 뚱뚱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김주영한테는 이런 표를 훔쳐놓으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천창수완경 여러분들 표를 더해 주니까 다 블루스가 나온 겁니다 이런지도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안 하겠습니까 돈이 안 듭니다 이 방법은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35%나 조작할 정도가 된 겁니다 간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현재 여러분들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더하지도 않고 보면 한국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그냥 고착화된 국가가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고착화된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더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나 판사들 그 사람들은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풍향계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누가 권력을 질 것인지를 보고 처신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씨에 대한 영장 여러분들 그게 실질검사에서 거부된 걸 보고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판사들도 다 누울 자리를 보는 겁니다 지금 장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누울 자리를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국가는 한 달도 안 걸려가지고 5년 뒤로 후퇴를 하겠죠 문정권 지하에 가장 안 좋은 상태로 후퇴를 할 겁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떻고 그런 거 다 원이 지식해버리는 겁니다 친중국가가 되겠죠 중국에 철두철명하게 복속당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 건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를 이제 우리가 아무도 비용을 부담하려고 안 하니까 지식인도 침묵하고 언론인도 침묵하고 권력을 여러분 잡은 사람도 침묵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를 부정하는 체력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군입니다 군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맹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선거가 장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쓸 수는 없지만 무진장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치권력이 국민들을 옥죄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정권 하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사람들 옥죄지 않습니까 세금 부담은 날로 늘어났고 무식한 뭡니까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세세손손 영향을 미치는 뭐죠 원자력 산업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빚을 400조 500조 정도 늘려놓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 수를 13만 정도 이러면 단임정부에서 그 정도를 하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가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될 겁니다 있는 사람은 떠나겠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너무나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때문에 이해찬이 이야기했던 3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 그냥 한 5년 정도 뒤로 미루진 겁니다 5년도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똥 밟아 가지고 실수를 해 가지고 그냥 윤석열한테 한 5년 정도 대통령 놀이하도록 그냥 물러줬다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 가만 안 두겠죠 그 인간들은 뭐 그렇게 봐주거나 하는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를 쿡 찍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자를 만들고 친민주노총 후보로 교육감 후보를 만든 것은 그냥 그냥 2024년도 4월 11일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사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말아 먹을 건지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뭐 그냥 여러분 저는 자리에 욕심이 있어 가지고 뭐 과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다루 오면서 야 이거 참 나라가 그냥 가는 길이 뻔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두더지처럼 다 여러분들 땅 속으로 숨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필귀정 인가응보 이 큰 죄과를 본인들이 당대하고 후손들이 얼마나 크게 비용을 치르게 될까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윤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대에 기대에 기대를 걸었지만 기대가 다 깨지고 본인이 정작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계속 깨지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기대할 게 없고 이제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뭐 민도나 이런 게 돼 있느냐 저항을 못하죠 그냥 다 자기 앞가름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체제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뀌는 문제를 이렇게 국민들이 정안시하고 기대를 모으고 출발했던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어쨌든 선거 부정은 현 상태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 참 안 하고 싶은데 사필귀정인 겁니다 누구도 저항하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들 뭡니까 남들이 해 주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처리해 주겠지 미국이 보호해 주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인들은 바쁘지만 이렇게 2022년 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이렇게 야무지게 여러분들 조작된 걸 보고 그것이 뭘 우리 함께 의미하느냐 이런 문제를 이번에 이런 이재명 씨한테 이런 실질영수단 검사에서 판사가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그 사람도 다 이런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계산을 했을 거라고 실제 영장 발급 여부를 결정한 부장판사가 그냥 뭐 순수하게 뭡니까 기각 안 했을 겁니다 오늘 나그네님께서 무시무시한 세상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가와 봐야 당장 이 말을 쳐야 그냥 모가지를 이러면서 치어 잡아야 그때 이게 큰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조금 여러분들 그거 했다가 바로 이제 3부로 조금 제가 물 좀 마시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사기를 행한 사람들이 저지른 여러분들 부정선거 수법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전국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몇 장 투입하는 수준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뭡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해 가지고 전국을 다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 한 겁니다 그리고 표 도덕질의 핵심적인 방법은 상대방 표를 빼앗아 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그런 후보한테 더해 주는 이 득표수 정감 작업을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관되게 동일 방법을 사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 공이 굉장히 큽니다 일괄해 가지고 동일한 부정선거 수법을 계속해 사용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특단의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한 2024년도 4월 11일 총선도 동일한 조작방법이 적용돼 가지고 득표수를 전국 차원에서 조작할 걸로 봅니다 이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정도가 아니고 이 득표수 조작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온 겁니다 그냥 뭡니까 백돌 찍듯이 뭡니까 털을 만들어 가지고 털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부정선거 수법이 일곱 번이나 여러분들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일곱 번과 관련한 선관위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뭐죠 특정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조작을 해 온 겁니다 이거는 증거들이 지금 다 남아있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증거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냥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해도 그 양반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서울시 종로구에는 제가 엊그제에 이 종로구에서 시민들을 모아 가지고 4.15 총선 당시에 여러분들 활동했던 한 시민활동가께서 이 활동비망록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잔잔히 읽어보고 그 활동비망록을 보면 참 부정승을 하기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보냈더만은 또 메일을 보냈는데 한번 보시죠 이 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내드린 자료에는 공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이 게재할 여지가 적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가 확실히 부정승거였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분류기를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100표 묶음에 황교안 표를 섞어 넣었다는 것을 4.15 총선 부정방지 활동 당시는 몰랐습니다 재금표를 즉시하면 이낙연 100표 묶음에 5에서 10표 외에 황교안 표가 섞여 있는 것이 발각됐다니까 1년 수개월을 선거부정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개표가 끝난 투표함의 보관상태는 부실하니까 몰래 바꾸치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경합지역에서 동일한 부정을 자행할 것으로 봅니다 소생의 개표 연장 경험으로 비춰 저들의 전자분류기 외부 해킹에 의한 부정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사료합니다 분류기 다음에 있는 검표기에 개표 요원이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낙연 100표 묶음에 황교안 50의 10표가 들어가는 것을 육안으로 검표기에 천천히 떨어질 때 적발하고 현장에서 중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의 부여 선거구에서 한 것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국힘당 개표 참관인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앉아있을 따르는 것이 엄련한 현실입니다 다만 국힘당이나 보수 우파당 대표들 당의 위원장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낙관론을 이야기하셨는데 개표 현장에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산 조작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막으려면 사전 투표 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를 못 쓰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왜 씁니까 전자투표기를 왜 쓰냐고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투표자에게 투표 용지가 교부가 될 때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장으로부터의 정품을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4인 개인 도장으로 쓰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대패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을 봐서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시해야 될 것을 직시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지 4방 여러분들 8방경 뛰어다니면서 정상회담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전투표제에 찍고 그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할 수 없으면 폐지할 수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민이라는 그런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지만 어떻게 이런 사전투표제도가 폐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사전투표용지에 우하단의 이름 인쇄되는 qr코드 없애고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지 말고 하도 이런 논란이 많으니까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김기현 당대표가 관절시킬 용기가 없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렇게 여러분들 비용이 들지 않는 중요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관절시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은 국힘당의 어떤 경우든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조작을 할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못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2017년 대선부터는 더불당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간간히 인물 중심으로 선거 부정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관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총선을 패배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 나라 체제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의 지도청 인사들에게 참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당신들 그냥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데 앞으로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건데 사전 투표지에 qr코드 없애는 거 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한시적으로 쓰지 않는 거 하고 그런 것 정도도 관절시키지 못하면 권력을 왜 잡았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기가 찬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이거를 항상 그냥 놓아버리고 싶지만 깃발 들고 앞에 가다가 내까지 없어보지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서 이 문제를 계속 개몽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대로 가면 2024년 또 4.15 총선 국힘당이 무슨 야단을 무슨 구슬 치더라도 집니다 왜 선거가 조작값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조작값을 결정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완전히 골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면 조작값을 확 올리면 되고 대충 얼굴을 좀 봐줘야겠다 하면 적당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솟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당해봐야 당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릴 때가 되면 그때 공박사가 진짜 외치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게 경고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완악하고 완고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죠 큰 제국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복소기대가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제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말이니까 너무 중요한 이름 지금 소개하는 4.15 총선의 서울시 종로구 사례는 201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조작해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과 이낙연이 여러분들 대결했던 4.15 총선 종로구 선거구의 선관위 주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은 종로구 뿐만 아니고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수 조작하는 방법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거 사기가 무슨 고등수학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공개됐던 왜 더 카르텔에서 공과대학에 명예교수로 계신 허병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학만 배우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대법관들이 깔아뭉길 수가 있냐 선거 무효소송에 참고인 자격으로 가 가지고 대법관들 앞에 설명하는데 그 양반들은 완전히 딴 세계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허병기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이완용이들입니다 본인들은 여러분들 무난하게 그렇게 그냥 선관위를 덮어주고 나와 가지고 정관예우에서 수십억 벌어 가지고 편하게 살겠죠 그 자식들은 다 부정선거 밑에서 신음할 거고 이완용이도 합리화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어차피 조선은 망할 국가니까 이렇게 합리화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완용과 을사오적들이 저지른 을사오적들이 안 나와도 조선이 무너지겠죠 그 다음 세월에서 맨날 징징거리잖아요 친일파 무너질 나리에 살았던 백성들이 반성을 안 하고 맨날 일본 보고 징징거리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였는데 이완용이 좀 심하게 몹켜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지금 부정선거 듣는 언론인들 식자청들 윤 대통령들 다 이완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완용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완용이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수십 년간 죽을 고생을 하겠죠 그것이 마음의 알인 겁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차익값 그래프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작품입니다 선관위가 만든 득표수 작품입니다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차익값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황교안은 최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0% 이낙용은 플러스 10% 플러스 21%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조직직이고 체계적으로 황교안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이낙용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이렇게 큰 차익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통계학이 이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을 추출했을 때 표본수가 클 경우에는 사전투표의 통계적 특성과 당일투표의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선거처럼 표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에는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차익값은 0에서 3%를 벗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선거 사기 시력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조작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부정승을 했구나 표를 이동시켰구나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맨 위에가 여러분들 맨 밑이 청운효자동이네요 이 청운효자동에 여러분 맨 밑입니다 청운효자동 청운효자동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황교안이 마이너스 20.1% 이낙연이 플러스 21%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20.1%를 황교안 함께 숨쳐가지고 21%를 이낙연 함께 대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청운효자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100명이면 41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이 뭔가 하니까 사직동입니다 사직동은 한교안이 마이너스 19.3% 이낙연이 19.8%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19.3%를 훔쳐가지고 19.8%를 이낙연하게 대해준 겁니다 그 얼추 40%를 조작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40표 정도를 득표수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이런 득표수 조작만 딱 보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될 사안이고 지식인들의 아우성을 쳐야 될 사안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양심도 죽고 정의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통계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한 말씀도 안 한다는 것은 기가 찬 이야기인 겁니다 망해도 싼 겁니다 이 정도가 됩니다 나라가 이런데 이런 거 이 정도로 불의가 불의가 발견됐습니다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무는 것은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이 작업이 여러분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처음에 여러분들 이 문을 열었고 이 내용도 좀 시민 한 시민분들이 엑셀 작업의 능해가 다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몇 표나 훔쳤냐 소위 어떤 규칙을 사용했냐 어떤 관계식을 사용했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선거부정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선거부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뭔가 하니까 선거부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이 차익값이 아주 슬림한 작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차범인 0에서 3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 나왔을 때 그 상태가 여러분들 정상 상태입니다 이 제이아 전문가가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하니까 이 차익값을 구한 다음에 이것이 이론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차익값 크기가 가장 작은 상태로 작업을 수렴시켜 본 겁니다 그 처음에는 10% 한교환 함께 10%를 빼앗았다 이렇게 해보니까 뚱뚱한 것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론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20%를 차익값을 넣어봤습니다 20%를 훔쳐가지고 조작값 20%를 훔쳐가지고 이낙영 함께 100장당 20장을 훔쳐야 했는데 그러면 또 더 여러분들이 이 뚱뚱한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론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상태인 오차범위 차익값 0에서 3%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조작값을 여러분들 10% 20% 30% 올려가면서 이 뚱뚱한 것이 계속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딱 몇 프로까지는 45%까지 여러분들 딱 찾아 나가니까 가장 널신한 동별로 오차범위가 이론적으로 오차범위 0에서 3%까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한교안 후보가 얻은 100장당 45장을 훔쳐가지고 선거를 조작했구나 그 작업이 이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이론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이낙영은 마이너 12 마이너 11 마이너 10%입니다 그 밑에 쭉 있지만 관내 사전투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개동만 했습니다 황교안 플러스 11 플러스 10 플러스 9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10% 20% 30% 40% 45%를 딱 넣었을 때 뭐죠 이론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모든 차익값이 오차범위에 근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죠 조작값 45%를 찾아낸 겁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이렇게 뭐죠 선관위에 있는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이렇게 찾아낼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딱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석작업을 가지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한 것을 잡아낸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차익값이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익값이 0에서 3%에 근접해야 된다는 것이 이론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작을 해가지고 뚱뚱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낙연이는 플러스에 뚱뚱하게 한교환 여러분들 빼앗겼으니까 마이너스 뚱뚱하게 그 뚱뚱보를 홀쭉하게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것을 5% 10% 15% 20% 25% 30% 하면서 뭡니까 점점 이렇게 이 뚱뚱한 것이 자꾸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 마지막에 45%가 됐을 때 이론적으로 완벽한 정상투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투표가 이렇게 다 복원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 별 가짜 득표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다 이렇게 복원한 겁니다 진짜 득표수를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이 뭐죠 이렇게 본인들이 조작한 것을 그냥 깨알처럼 다 밝히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이 황교환과 이낙연의 진짜 얻은 득표수를 찾아낸 겁니다 복원한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 먼저 조작값을 또 다시 입력하게 되면 정확하게 뭡니까 선관위가 만들어낸 후보별 득표수를 이렇게 재연 내지 복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딱 된 겁니다 그리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소선상 우편투표 청운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모두 다 동일하게 45%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동 레벨에서 심지어 투표소 레벨에서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산조작의 특징이라는 것은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규칙성이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규칙성이 나왔기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선거가 모두가 이렇게 조작이 됐는데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심도 문제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여러분들 참 책임감도 거의 없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완용급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모두가 다 이완용급들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포맷을 딱 만들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밝힌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참 여러분들 손을 안 댔습니다 21대 총선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실태 우리공화당 한민호 0 민중당 오인호 0 가자 이정희당 0 공화당 신동우 0 국가혁명당 박준영 0 다 0입니다 딱 황교안 맞으려면 45%가 나온 겁니다 조작값 45% 황교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훔쳐 가지고 45장이 총 몇 평가하니까 6799표입니다 마이너스 6799표 이거를 그냥 이낙연한테 그냥 공짜로 준 겁니다 플러스 6799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6799표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6799표를 황교안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쳤는데 거소 손상에서 36표 우편투표에서 1426표 국외부재자투표 36표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395표 사직동 관내 사전투표 453표 삼청동 관내 사전투표 109표 부암동 관내 사전투표 317표 공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다 들통이 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통이 이렇게 들통이 난 게 어디에서 얼마를 훔쳤는 것까지 다 나온 겁니다 이 작업을 검찰이 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한 것도 아니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 이 작업을 해서 여러분 스포트를 해 준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소위 4.15 총선 종로구 사례는 그냥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부 여러분 호남권에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는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거 손에 꼽을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 덕표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 몇 표까지 훔쳤는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덕표수를 다 조작을 해 놓으니까 그냥 투표 연장에 개표회소에서 실물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게 완전히 따로 논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걸 앞으로 이걸 다 듣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현재 진행입니다 2023년 또 4월 11일 날 총선이 또 이런 그래프가 또 나오겠죠 그럼 또 제야전무가 날 밤을 새서 또 분석해야겠죠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계기 또 나오는 겁니다 참 무심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는데 이 중대한 국민들의 생사와 관련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큰 거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김남국이 여러분들 출마했던 안산단원을 여기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밑에 크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한 덕표수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이게 어떻게 선 겁니까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훔치고 표를 여러분들 먼저 더해 주니까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걸 이제 데칼코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만 딱 보면 선관위가 덕표수를 조작했구나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한테 표를 훔쳐 가지고 김남국 함께 더해 줬거나 그걸 검사해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30%를 훔쳤네요 박순자 후보한테서 이걸 그대로 다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가짜 덕표수 조작된 덕표수 이걸 분석해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뚱뚱한 차익값 그래프를 가장 이론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걸맞는 이 차익값이 0에서 여러분들 3%가 될 때까지 조작값 후보를 다 입력해보는 겁니다 5% 10% 20% 30%가 딱 입력이 됐을 때 이론적으로 가장 오차값이 적은 그런 정상적인 투표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복원해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잔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김남국은 1883표밖에 못 받았는데 박순자한테서 421표를 훔친 것을 더해 가지고 2304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박순자는 원래 1824표를 받았는데 표를 421표를 빼앗겨 가지고 박순자 표가 선관위는 1403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표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똑같은 방법 쓰는 겁니다 이거는 돈이 안 드니까 디지털은 여러분 한 번 더 한 데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일곱 번 공직선거를 조작했는데 여덟 번째 총선을 조작 안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확신이 안 쓰는 거죠 해봐야 되겠지만 조작 방법은 일곱 번 다 동일하거든요 그냥 조작 공장은 꼭 같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다 여러분들 조작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숫자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분석해 보면 30%가 딱 나오는 겁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손을 전혀 안 댔지 않습니까 선거는 여러분들 참 특별한 통계 집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표본 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여러분 사전투표가 한 2만 9865명 아마 당일 투표가 한 3만 명 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3만 명 정도 되는 표본 집단을 모집단에 추출하게 되면 크게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거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후제를 지내는 이 나라에서 지도청들도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냥 굿하는 데가 그냥 수준이 맞는 나라인 겁니다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표본 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정지지도조사에서는 표본 수가 한 천 개지 않습니까 천 개를 가지고 뭐죠 수백만 명의 여러분들 유권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선거는 사전투표가 3만 명입니다 사전투표 3만 명 당일 투표 3만 명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표본 집단 1과 표본 집단 2 사이에 통계적 특성이 아주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 보시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이렇게 조작을 이게 당일 투표 5만 명이라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김남국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인데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46%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12%가 올라는 58%가 나왔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박순자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9%지 않습니까 12%를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11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선거였어요 왜 여기 보시면 모집단이 8만 3천 명 당일 투표자 그룹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이 5만 3천 명 사전투표자 그룹으로 구성되는 표본집단이 2만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집단은 통제적 특성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관위가 김남국이 4만 2천 표를 받고 박순자가 3만 8천 표를 받아가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한 3천 표 차이로 승리했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지 않습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박순자가 3,358표를 받은 겁니다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가짜 여름 국회의원 조작을 해 가지고 가짜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관위가 바꿔버린 경우가 이 김남국 사례인 겁니다 3,358표를 승리한 후보를 패배한 후보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안산 단원을 4.15 총선 훔친 표수 박순자가 3,505표를 빼앗겼고 김남국이 3,505표를 더한 겁니다 4,010표를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는 박순자가 3,35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선관위가 박순자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나라가 됐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참 무심한 양반입니다 이제 비난하기보다도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문 정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정권이 10년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 놓으니까 법원이 여러분들 재검표 하겠으니까 투표지를 제출해라 그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뭡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파세 내지 소각하고 다 새로 채워가 여러분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장에서 모두 다 뭡니까 그렇게 그냥 새로 만든 투표지들이 대거 출연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를 가지고 절치선을 이렇게 몇십 장 몇백 장을 자르다가 이렇게 흔적이 남은 경우죠 가위로 한 장씩 잘라 가지고 당일 투표 현장에서 한 장씩 교부해야 되는 투표지를 이렇게 수십 장씩 자르다가 이렇게 뭉텅이가 남은 겁니다 이걸 지역 선관위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 가지고 제출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줄자를 절치선에 맞추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수십 장을 한꺼번에 위로부터 아래로 당기면서 자른 흔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장의 종이를 동시에 자를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줄자를 대고 위로부터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자르고 납니다 깔끔하게 잘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끝부분에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뭉텅이 종이 한 적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혹은 투표소 관행대로 가위로 자르는 경우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투표소나 개표소에 없었던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투표함 통괄이 유력한 증거이자 부정선거에 유력한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작업을 했어야 되느냐 이야기죠 왜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없애고 새 투표지로 갈아치워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관위가 득표소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함 속에서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절대 선관위 발표하고 여러분들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작업을 누가 했겠냐 지역 선관위의 사무국장들이 중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관위 부정선거는 한두 명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가 관여가 된 겁니다 전산조작법뿐만 아니고 이렇게 실물 위조 투표지를 제조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체제를 그냥 납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김기현 당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냥 실망스럽다 정도가 아니고 정말 참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 아닌 거죠 이런 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해가 장기 집권을 할 건데 그게 눈에 너무 선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지인데 qr코드가 있는 걸로 봐 가지고 이렇게 팟팟한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인쇄소에서 한 흔적인 이 검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한 줄로 남아 있을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투표지를 던졌는데 누가 이걸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고 개표를 거친 투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다 대법관들이 다 묻은 겁니다 제가 너무 열을 내는 것 같지만 참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저는 시골서 부모가 이런 작은 사업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보통 한국인에 비해서는 조금 뭐가 여러분들 민감한 거 아니까 준비하는 거 대비하는 거 이런 거가 몸에 좀 많이 배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인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다 확정적 사실로 드러났는데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집권 여당도 저렇게 침묵하게 되면 이제 이 나라가 좌익들이 완전히 국가를 그냥 탈취해 가지고 수십 년을 끌고 갈 건데 이런 상태에서 뭐가 여러분들 남아 있겠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뚜디리 맞으면서 여러분들 채널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합니까 윤정부 들어서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내고 계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 나오지만 이걸 누가 이런 진짜 투표지라고 볼 겁니까 이런 투표지라고 이런 여러분 검은선이 왜 남았습니까 이게 이게 인시한 흔적이잖아요 투표지가 다 뭡니까 다른 사람이 던진 걸 모아놓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줄로 나옵니까 인시해소에서 만들어가 투표용지를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먹줄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자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또 정리정돈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막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40 50대가 해야 될 일이지 60대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60줄에 앉게 됐는데 이렇게 일곱 번이나 부정선거가 발생해가지고 천문확정이란 점검물들이 다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아주 작심하고 한국의 지도청들이 이제 덮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언론 대법관들 선관위 대통령 집권여당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 입을 다물고 그냥 작심하고 덮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사실과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철두천명에 탄압하고 방송 송출량을 줄이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고 가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남조선 사람으로 살 자신이 있습니까 선거일날이 되면 그냥 투표장에는 폼으로 나가고 선거결과는 밀실에서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해가지고 종로군은 암흑에 중군은 암흑에 성동군은 암흑에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조선하고 뭐가 다르죠 남조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금시해 잊어버리고 그냥 좀 힘든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문정권처럼 5년이 훨씬 더 가혹한 상태로 10년 20년처럼 지속되면 이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재산이 남겠습니까 질서가 남겠습니까 자유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죠 부정선거 세력들이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납작 엎드릴 겁니다 지금도 이승도 상태인데 모든 사람들이 부정선거 세력에 다 부역을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왜 거기에 끼거나 그쪽 사람들하고 줄을 대야 뭔가 부스러기라고 있습니까 그럼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는 나라는 이제 방향선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꼭 같은 꼴이 지금 베네수엘라 일어나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부정선거에 저항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나라가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마지막 그냥 목소리라고 봅니다 2022년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사람들이 깨우치겠죠 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그때도 여러분도 한국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아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할 겁니다 대선에서 어떻게 이기는데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건데 도저히 무속성 성향이 강해 가지고 기후제 사고방식이 강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건 일곱 번이나 선거를 도덕질한 것이 다 밝혀졌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음 두 번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바보 천치와 같습니까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하기 위해서 사고훈련을 교육해서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짧죠 일곱 번이나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다 만들었는데 그거는 깡무시하고 다음에 총선 여러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긴다 다음에 대선 우리가 이긴다 아이고 이거 참 불가능한 이야기죠 미래라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과거의 연장선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의지가 없죠 대통령이 의지가 없으면 국민들이 재앙을 할 수 있느냐 재앙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재앙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열을 내서 계속 방송합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뭡니까 사실 정도는 밝혀놔야 되니까 훗날을 위해서라도 남조선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선거에 관한 나는 무슨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다음 총선까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투표지 관리관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일괄 배포하는 도장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도장 차측 도장을 사용하도록 투표용지에 정본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문제 없으면 그냥 부정선거와 함께 남조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동안 이렇게 책을 한 권 정도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한 한국인이 쓴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들 아주 잘 쓴 훌륭한 책입니다 꼭 크리스찬 뿐만 아니고 또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분들도 서양 역사 자체가 이제 기독교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했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한번 탐독한다 생각하시고 도전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제야 전문가가 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힘껏 쓴 부정선거 해부 시리죠 도둑놈들 1권에서 3권 5권 이 책도 여러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 방문하시면 어제 카푸카 님이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두 번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왜 더 카르텔 한번 시청해보시면 실상을 한눈에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가능하면 실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휴 때 이제 좀 편안하니까 선거 문제 한번 계속해서 다루는 것도 실방으로 다루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그래도 영어로 never dress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 on going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한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는 여러분 내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